안녕하세요. 오늘 또 부자되는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부의 마스터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먼저 부의 마스터키의 저자 덴녹은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17억 번 이상의 뷰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덴녹은 가난한 아시안 이민자에서 15만불의 빚쟁이를 거쳐 슈퍼리치의 삶으로 이끌어준 중요한 교훈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든,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든,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든, 당신에게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합니다. 덴녹이 금전적 성공에 대한 철학을 이끌어준 한 가지 키워드는 부의 삼각형입니다. 당신과 돈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부자가 되는 길의 어디쯤 당신이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의 삼각형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고소독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CEO들이나 사업가들의 첫 시작은 회사 설립, 사업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고소독 기술을 갖는 것,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부의 삼각형의 두 번째 단계로 사업의 성장과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세 개의 기둥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의 삼각형의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인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본이 바로 21살의 어린 카일리 제너를 역대 최연소 엉망장자로 만들어준 비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이 책은 뜬구름 잡는 부자의 길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길을 알려줍니다. 미루는 것은 가난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밤에는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는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똑같은 일터로 돌아가죠.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기름을 발견하고 싶다면 한 가지 아이디어에 전념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 아이디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깊게 파 내려갈 때 비로소 당신은 기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쫓아가는 데만 몰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내면을 고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돈을 버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돈을 버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책에서 배웠던 삶의 경험에서 얻었던 멘토에게서 조언을 들었던 삶을 살아오며 많은 진주들을 얻었지만 아직 진주 먹거리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나 뚜렷한 중심점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신의 삶은 단지 조각의 경험으로 얻은 개개로서 빛나는 진주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는 당신에게 이 단 하나의 열쇠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진주 먹거리를 완성해 줄 열쇠 나는 이 책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더불어 새로운 로드맵을 그려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태까지 당신이 익히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당신을 파악하고 당신을 변화시켜 부자로 이끌어줄 책 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부의 마스터키를 권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따뜻한 부자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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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